전 세계를 지폐한 오늘의 도주자 군단 나와주세요! 누군데 누군데 누군데? 죄송한데 미친 자리가 아니에요 뭐야? 거동이십니다, 컷! 감사합니다 미친 자리가 있어! 너무 맛있다! 하나 둘 셋! 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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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 띠 띠! 오늘의 맛작 메뉴 공개합니다! 전반전은 모든 메뉴가 뚝배기에 담아 나오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국밥 4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참 좋아하는 돼지머리 국밥 빨간 돼지머리 국밥 순살 간장탕 순살 국밥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삶을 하고 그 도하니를 따로 하루 종일 24시간 끓인 후에 둘을 합쳐가지고 8시간으로 또 추가로 또 끓인대요 거의 뭐 구워 내는 거죠 진짜 맛있겠다 대박이다 대박 그냥 단순한 국밥이 아니고 정성입니다 기술은 정성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아, 그럼요 맞네요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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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 이렇게 긴장되지? 세계 대회보다 긴장되냐고 해 왜 이렇게 긴장해? 아, 밥 먹는데 긴장해 왜 이렇게 긴장해? 밥 먹는데 긴장 네, 에서윤 선수가 방금 세계 대회보다 지금이 더 긴장돼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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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꼬였어 아아! 잘 먹겠습니다! 잘 먹겠습니다! 와아! 잘 먹겠습니다! 간 안 해도 찐해, 금물이 아니 간이 다 되어있는데? 그러니까 간 안 해도 국물이 찐해 일단 분리작전 안에 있는 건대기 수육을 끄집어내서 덜어놔야 돼 그래하시고 맞아 맞아 아니 고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? 고기 겁나 많아 너무 맛있다 나는 일단 국밥 먹기 전에 밥을 이렇게 한입 먼저 먹어 이렇게 이거를 한 면 이상 키운 돼지로 만들어납니다 음! 새살임 새살임 아아! 육수에서부터 그 진한 맛이 느껴졌는데 고기에 저도 그 맛에 다 뵀어 찬스를 바로 쓰자 응 저의 찬스 지금 써도 될까요? 왜? 찬스를 지금? 저의 찬스 지금 써도 될까요? 혹시? 전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찬스를 벌써 쓴다고요? 벌써요? 벌써요? 상대팀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? 오 네 전략을 잘 짜주시고요 네 나 오늘 복 다 받았다 저의 찬스는 상대 군단 선수 한 명 손풍기 사용권입니다 뭐요? 뭐야? 뭐야 이게 뭐예요? 아니 선수 한 명? 상대방에서 한 명을 3분 동안 저희 팀한테 선풍기를 쬐어줘야 돼요 아니 시작하자마자 이래도 되는 거예요? 일단 이게 뭐야 시작하자마자 이거 이러면 되는 거냐고요 그래 못 먹는 거 구경이나 하자 아니 드시겠어요? 아니요 아니요 저희 거 먹겠습니다 야 이분들 도발하면 안 돼 언니 내 거 고기 좀 덜어놔줄래? 어 안 그래도 좋아하려고 했어 그래 아 국자가 있었구나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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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뭐 진짜 이게 시작하자마자 뭔 그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직 배의 신상 잠깐만 벌써 10초 버렸어 우와 우와 이거 너무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 진짜 일단 우와 구기가 잠깐만 벌써 10초 버렸어 너무 맛있다 그리고 냄새부터 갈까 대박이다 아니 하나도 안 비려 나는 일단 국갈 먹기 전에 밥을 비록이랑 먹으러 오세요 어떻게 하면 돼? 가나요? 저 뜨거울 텐데 저 얘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나는 일단 국갈 먹기 전에 아아악 다 먹겠다 아 지금 하이라이트 지금 줄어들어 실패 아아악 재형 안 죽어 안 죽어 택배기라고 어 어 얘들이요? 깔끔하게 깔끔하게 쫙 자 가라고 자신감 자신감 너무 맛있어 근데 진짜 빨리 탕도 안 돼 너무 맛있어 근데 진짜 빨리 탕도 안 돼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먹어 오 끄덕이는 것까지 야 나이스 좋았다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먹어 진짜 고기짜리 오긴다 아니 나 이거 너무 고통인 것 같아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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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스 너무 고통이야 지금껏 찬스 중에 제일 고통이야 이거 지금껏 찬스 중에 제일 고통이야 어? 저 갈게요 다 죽었어 이제 합류했습니다 자 만리 선수 이제 자 만리 보세요 이제 엄청 날 겁니다 우와 끝났다 우와 고기를 마시는데 그냥 마셔? 음 고기 너무 부드럽다 고기 너무 부드럽다 아 얘야 저거지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거지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너워 와 이거 국물 이거 먹어봤어? 뭐야? 한우 사골 육수라서 두폰맛이 완전 대박이야 대박이야? 두음대로를 다 넣어줘 네 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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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뚝배기 하나 끝났습니다 오 오 수다 선수는 지금 한 그릇 다 비었습니다 와 깨끗하다 7분 만에 7분 만에 시간 금방 가죠 오 시간 금방 가요 금방이네 저희도 완뚝했습니다 저도 완뚝했어요 만족했습니다 오 오 오 뭐야 누구야 강하다 이 와중에 만니 선수도 완탕 S1 선수도 완탕 오 오 오 S1 오 나쁘지 않아 힘내 화이팅 지금 도전자 군단에서는 제이호 선수만 완탕을 하지 못한 아 진짜요? 제이호 국밥 러브 아니었나요? 아까 뭐 기본 세 그릇 깐다고 했는데 먹어라 정보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나 자기 밥은 맛있게 먹을게요 너무 맛있게 먹을게요 배불른데 벌써? 세 그릇 먹을 수 있다면서요? 힘들어 힘들어 제이호 선수가 지금 나 힘들어 라고 제이호 선수가 지금 나 힘들어 라고 뭐야 한 그릇 먹고 아저씨 안돼 영재한테 혼나 아 그럼 먹어야지 저도 다 먹었습니다 수다 선수는 계속 먹고 있어요 네 우리 보여주자 와 진짜 아무 말 없이 그냥 계속 드시는구나 음 이렇게 음 우와 이거거든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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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도 저렇게 먹자 우와 쩐다 어우 위 쓰려 투투 뚝배기 다 먹었습니다 저도 다 먹었습니다 어 뭐야 어 성원이 형 뭐야 어 뭐야 어 성원이 형 뭐야 성원이 형 성원이 형 나 아무렇지 않아 진짜로? 진짜로? 이 형이 오늘 왜 이래 그러니까 더 잘생겨보여 아 에서버스 수도 그 저 뚝배기 누구라고 안 봐 야 야 에이스인데요? 나무르치도 않아 와 우리 긴장해야겠는데 나 한 바퀴 뛰고 올게 잠깐만 아 안되겠어 지금 안되겠다 어 춤춰야 돼 제이오씨 비트박스 주세요 풍찌까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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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이제 됐어 됐어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던질군단 던질군단 던질군단이 앞서고 있으면 흰색 깃발 던질군단이 앞서고 있다면 파란색 깃발이 올라올 거예요 우리가 4명인데 우리가 승리팀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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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돼 보여줘 와 이야 역시 이야 역시 인정 고생했다 소곱창 정골과 곁들여 먹을 수 있도록 3종 밥도둑이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머릿고기 수유 소종순대 연탄불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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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탄불고기도 맛있겠다 난 저거는 잘할 수 있어 진짜 너넨 너 좀 하하하하 이제 후반전 역시 뚝배기 쌓기로 갑니다 어떻게 그러면 오 어떻게 뚝배기를 각 메뉴의 양을 뚝배기로 환산해서 계산에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영재인님 공개밥 3개라고 했잖아요 아 네 하울님은 얼마나 드세요? 근데 영재형보다 제가 잘 먹을걸요? 맞아요 가면 3,4개 어? 진짜요? 3개? 3개? 하울이 잘 먹어요 네 아 그렇게 안보는구나 3,4개면 진짜 잘 드신다 영재인님이시네? 그럼 오늘의 최하체는 영재인님이시네? 오 아니 제이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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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제이호 했다는 이제 왜 중단을 선언하는 거죠? 네 맞아요 아 야 이거 약간 유행어 되겠다 제이호 할게요 앞으로도 써먹어야겠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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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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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소금 장전골 예 저기 또 씹었을 때 곱이 터지면서 맛있는 거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머릿고기가 이제 톡숭구이가 너무 많거든요 네 맞아요 네 정말 맛있는 구이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재료 클레버가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보면 냄미 밑에 이렇게 숙지가 깔려 있잖아요 네 이제 숨이 죽기 전에 거기다 수육을 말아가지고 아 이렇게 딱 먹으면 아후 식감 아삭아삭 아 지금 보니까 더 또 먹을 수 있을 거 또 먹을 수 있을 거 같아 또 먹을 수 있을 거 같아 진짜로 아 음 음 음 어때 부드러워? 음 아 진짜? 이구동성? 탱글탱글하다 아니 안에 부위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니까 식감이 다 다르네 음 근데 돼지 비린내가 하나 났나 젤리같이 탱글탱글해 탱글탱글하면서 쫄깃쫄깃 쫀득쫀득 촛촛촛촛 음 이 가셨어 옆에 아 수육이 이건 건가? 아 같이 형 아 같이 우와 너무 맛있는데? 음 음 음 음 음 아 이게 그림에서 보는 그런 느낌이 아니야 음 진짜 쫀득해 어 음 음 음 진짜 맛있다 음 음 자 윤찌 윤찌 이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쌈장을 딱 찍어서 하나 더 얹어 하나 더 얹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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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는다 우와 우와 잘 먹는다 우와 우와 이야 이야 어 자 이 정도 이 정도 일단 와 와 아니 아 이거 잡아먹으시는데 어떻게 해? 와 쌈에 고기를 넣는 게 아니라 고기 안에 쌈이 있는 거 같은데 역시 쌈유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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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어 그래 헐크가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 어 근데 헐크 사는 지금 진짜로 무섭게 먹고 있어요 계속 에이스답게 아 이기겠다 네 어 음 음 졸맛탱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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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맛있다 이거 튀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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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으F 와 군무 대박 우와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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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독감이 실하네 으흠 으흠 으흐 저기 또 씹었을 때 곱이 터지면서 맛있는 거거든요. 아 맛있겠다. 와 왜 군침 돌지 자꾸? 장갑을 끼셔. 연장 장전? 제가 좀 쌈을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. 아 쌈? 김치찜 같다. 그치? 배추를 이렇게 길게 해주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. 이렇게. 이야. 와. 서유비 서유비. 와. 와. 안 뜨거? 응. 어우 근데 말. 와. 이거 구독해야겠다 안 되겠다. 이거 구독해야겠다 안 되겠다. 진짜 군침을 해야겠어. 아. 좀 천천히 드세요. 음미하면서. 감사합니다. 네. 뭐야. 이건. 이건 개조식입니다. 사장님 제가 먹기. 이것도 아플. 자 이것도 아플. 자 이거 해. 이거. 온도 체크? 온도 체크 하고요. 저 양이 상당하거든요.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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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이 몇 개고 들어간다 와아 환불 엘레강스 깔끔하죠? 깔끔해 너무 깔끔해 진짜 즐기면서 드신다 환불 엘레강스 영재희 선수 영재희 선수 영재희 선수 영재희 선수 간다 와아 와 역시 레전드는 다르다 우리 팀이야 역시 리더는 리더다 레전드답게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도작 아아 찢었다 진짜 와아 네 여러분이 감사합니다. 여러분은 우리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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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술 점수, 예술 점수 오늘 하이라이트! 야, 마지막 줬어! 마지막 줬어! 아, 어! 와 오, 잘 먹는다, 을이 형 아이고 오케이 귀여워 야, 이거 최악이다, 이거 진짜 야, 최악이다, 최악이야, 너 접시에다가 이렇게 들고만 봐요, 그냥 야, 최악이다, 진짜 아니, 근데 저럴 거면 접시에 그냥 접시에 먹는 거 아니, 저 형은 국차 왜 쓰신 거예요? 왜 마지막 입처럼 먹죠? 살짝 불안하긴 합니다 음 대유, 대유 저희 지원해도 되나요, 혹시? 지원? 아,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아, 괜찮아요? 저희 S1을 요청합니다, 저희 저희의 보안관, 댄스 보안관 오, 또 들신다고요? 지금 도전자 공단에서 곧 다들 제이호 상태가 될 것 같다고 아, 하 지금이 이제 댄스 보안관이 딱 필요할 때거든요 고맙습니다 네 바로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 대단하시다 거짓말 지금 제이호예요 네 지금 일단 제이호예요 뭐가 goal 코 cue 젠장 최고! 우와 와 이야! 와아! 이야! 와아! 바꾸만지! 웬일이야, 웬일이야? 순대 바꾸만 먹었다! 와우 잘 먹는다 진짜 맛있다 자 도주군담 도주자군담 하나 둘 오늘의 어스티블를 공개합니다 자 도주군담 도주자군담 하나 둘 오늘의 어스티블를 모두의 어스티블를 공개하는 꽃게 합니다 꽃게 합니다 뭐야 뭐야 우리그 삼십 삼십 개에요? 어? 여기 삼십 갠데? 여기도 삼십 갠데? 와우 2 더 잘 못해 2 2 2 우리한테 날려줘 나도 썩았잖아 장난꾸러기네 됐다 됐다 안 가져, 안 가져, 안 가져. 오늘 마지막 반짝, 오늘 우승 팀원 던추문당! 던추문당! 마지막까지! 고생했다!